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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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젓가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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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이소! 개그를 짜왔더라고요. 학교종이 땡땡땡은 잘 익혔나요? 아니요.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학교종이 땡땡 네. 오늘은 제가 비록이라고 하는 곡을 불러드릴게요. 이 비록이라고 하는 곡은 찢어져 있고 그냥 가사 흙겨 써 있고 코드 이게 작곡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네요. 작곡의 원본이어서 제가 굉장히 악필입니다. 강의해 주시고 제가 똑같으시네요. 악필인가요? 네. 글씨 못 쓴다고 합니다. 아마도? 아빠 닮아서 그렇죠? 아빠 누구니? 네. 자,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록 적은 수가 모여도 주 사랑 안을 거하며 역사상 가장 큰 교회보다 더 큰 은혜 있으리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예수님만 맘에 있으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만족이 있으니 주님은 항상 이 세상 생각을 넘어서 날아지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생각에 또 이끌려가고 있는지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사람 그분의 때에 모이리 우리 지민 선생의 가사를 몸으로 표현한 굉장히 훌륭한 워싱 댄싱이었네요. 그렇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십시오.